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. 엽기적이고. 아니, 아직도요. 그때 조사를 했었어야 돼.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용기 있는 목소리. 목격자가 있었나 봐요? 아, 여기 저기 신고 좀 하려고요. 저기 심지어 피해자 분이었어? 저 영상 하나 없었으면 그냥 완전히 미쳤겠죠. 이 사람이 제보를 안 했으면 언제 잡혔을지 몰라요. 소름이 달고 이 절서 스펙트네. 이 정도면 완전 반전인데?